네 안녕하세요. 앞서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 봤었어요. 그래서 이직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직의 비밀성, 사회의 연결성, 경력의 연속성이 있어서 되게 이직하실 때 여러 정보가 되게 필요한 부분임에도 되게 한국사의 특성상, 또 이직의 특성상 되게 조심히 은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나하나 족족이 남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시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되게 다 이직을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럼 되게 이직 시기에 언제로 잡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구글에서 이직 체크리스트라는 걸 한번 쳐봤었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27만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직을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결코 MBTI나 IQ 검사처럼 그렇게 점수에 따라서 이직을 하실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직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상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떠날 때 남아야 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케이스일 때 보통 좀 이직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비전 결여나 커리어 개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셔다, 이렇게 현업하시다 보면 뭔가 업무를 하시는데 진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했던 거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 내가 되게 자기 발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제 그럴 때 이직을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이때는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이제 이직을 하셔도 괜찮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업황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좋으시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군이 여러분의 지금 직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회사에 가시더라도 여러분을 채용하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업황이 현재 지금 좋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3대 조선사 회사 중에 한 군데를 다니신다고 하셨을 때 지금 되게 업황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업황이 안 좋다 보면 이런 비전 결여와 커리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계속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트라이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명확한 방향이 없이 트라이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채용이 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폭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처우 같은 경우에 처우도 여러분이 아까는 업황에 좀 말씀을 드렸다라면 처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직장인의 가장 큰 이직의 사유 중에 하나가 연봉이잖아요. 근데 연봉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신데 여러분이 되게 저평가되셨다. 연봉에서 계속 협상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직을 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제 경력과 연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연차는 많이 있으세요. 즉 회계 직군에서 한 5년 근무했다. 경영기획 직군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근데 연차는 쌓이셨지만 경력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영업 직군에 5년 있었는데 한 번도 KPI를 달성한 적이 없고 내가 매출 어떤 상품의 매출을 증대를 하거나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건설이나 조선이나 그런 B2B 영업에서 내가 수주를 한 적이 없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직을 하시려고 해도 처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직 자체라는 행위는 여러분의 상황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발생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정말 다들 빨리 퇴근하는데 나만 엄청나게 야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새야 그렇게 좀 되게 무식한 그런 기업 문화가 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시니어분들은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회사나 다들 비슷하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코어인지 하드 트레이닝인지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 시기를 지나서 내가 되게 성과를 인정받고 내가 쭉쭉 이제 회사에서 좀 인정을 받고 커가는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버티시고 오래 있으시길 권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하드코어로 정말 이 위에 상사가 정말 특이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내가 진짜 못 버틸 것 같고 내가 막 탈모 증상이 있다. 이럴 때는 좀 이직을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따른 이직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답처럼 케이스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이직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직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직에는 그 가지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되게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결국 제 상황 때문에 제가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고 제가 채용을 원하게 되고 그 회사에 지원을 하지만요. 결국 회사 채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판단을 해보면은 결국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충족을 시켜주시고 회사도 이 네 가지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실 때 다른 것들,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여러분의 경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업직군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KPI, MBO를 달성한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매출 증대, 거래처 증대 이런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루틴한 직군이에요. 이제 경영관리직군, 인사직군, 회계직군, 법무직군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퍼포먼스로 증명이 되기 어려운 거는 이제 횟수로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법무라고 하시면은 내가 속물을 몇 번 이상 경험했고 내가 회계직군이라고 하면 내가 연말감사를 몇 번 이상 진행을 했고 연봉지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몇 번에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판입니다. 되게 평판 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평판 조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이제 아까 사회의 연결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직을 하실 때는 평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박수 칠 때 박수 받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실력도 물론 갖춰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에 합격하셔가지고 여기를 되게 뭐 등한시 하시거나 인수인계를 이렇게 등한시 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의 평판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명분이에요. 명분이라 하면은 이제 그런 이직 사유나 그리고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명할 거예요. 되게 아 내가 지금 더 높은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연봉 상승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건데 그럼 반대로 이제 회사의 명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럼 왜 이 채용 공고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 채용 공고가 왜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지 되게 채용 공고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신규 프로젝트 수주일 수도 있고요. 뭐 사업 증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기존 인력이 불화로 인해서 뭐 리플레이스 되거나 뭐 이런 교체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명분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익입니다. 되게 여러분의 이익은 사실 되게 자명해요. 당연히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고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불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직을 트라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의 이익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지원서를 내고 내 상황에 따라서 이직을 트라이하지만 그 채용이라는 근본을 따져보면은 그 채용이라는 행위 자체는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보실 때도 많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과연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경력직으로서 경력직으로서는 채용되게 되시면 당연히 성과를 바라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성과를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어떤 점수처럼 이렇게 딱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종이에 이 네 가지 항목을 보고 내가 과연 이직을 할 때가 되었는지 내가 이직을 할 만한 실력을 쌓았는지 내가 그리고 이 업계에 평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남이 생각하기에도 이직을 할 만하고 또한 지원 동기가 분명한지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직 체크리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이직을 떠올린 이유 그리고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 극복 가능 여부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이직을 떠올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연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봉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되게 루틴한 업무 그런 비전과 커리어 개발적인 측면이 만족이 안 되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뭐 대인관계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는 세 가지로 적었지만 이 사항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직을 떠올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력직으로서는 사실 되게 회사를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거든요. 여러분이 익숙한 프로세스들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들 같은 일이라고 해도 그 아래 날 그러니까 그런 롤이 다 틀리고요. 영무와 책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심지어 뭐 회사에 메일을 보낼 때 그런 참조에 넣는 것도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더스트리나 회사를 바꾸므로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도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커리어 개발 쪽으로 내가 너무나도 좀 되게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연봉 외에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낮은 연봉이 걸리실 수가 있겠죠. 다른 좀 이제 도전적인 업체로 이렇게 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 중에 낮은 연봉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인맥들하고 기존의 이제 현업에서 탄탄한 인맥관계를 쌓았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과연 그만큼 퍼포먼스를 또한 내실 수 있는지 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적으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사항들이 있겠죠. 또 내가 어떤 뭐 이런 안정감 또한 그런 거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제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들을 적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극복하실 수 있는 여부를 적는 겁니다. 되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채용 공고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막연하게 이직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회사에 좋은 경력을 가시고 계시면 당연히 연봉을 더 받으세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잘 적응을 못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직장에 10년 정도 다니셨다고 하면 이제 재직 기간이 점점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봉이 처음엔 조금 조금씩 오르다 나중엔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지향점과 이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작성을 하시고 이제 이직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만약에 뭐 나는 낮은 뭐 커리어 개발 나는 좀 더 예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직을 가로막는 이유 중에 아 나는 그래도 연봉적인 게 되게 걸려. 아니면 나는 뭐 그런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돼. 그런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가장 큰 거. 그래서 이직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와 이직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비교하셔서 과연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실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